V-Ray 3.0 강의입니다. 자, 랜드셋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셋업을 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부분에 보면은 랜드셋업 창이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랜드셋업이 맥스의 멘탈레일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자, 하단에 Assign 랜드를 클릭하셨어요. 프로덕션 부분에서 V-Ray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구요. 이 경우에는 랜드셋업 창을 열면은 랜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V-Ray 툴바 부분에 V-Ray 랜드셋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세번째 아이콘이죠. 자, 이걸 클릭하면요. 예 버튼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V-Ray 환경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처음에 맥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랜드셋업 창을 열게 되면은 V-Ray가 아니라 멘탈레일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환경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당히 커스터마이즈에 가셔가지고 커스텀 UI 앤 디폴트 스와치라는 부분이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맥스 멘탈레일이라는 기본 구조로 처음에 맥스를 실행했을 때 멘탈레이로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V-Ray를 이용해서 V-Ray를 기본 랜더로 사용할 경우에는 하단에 맥스 V-Ray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랜드셋업만 아니라 재즈 편집기에서도 V-Ray 재즈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디폴트 UI 상태 또는 AME 라이트 상태 또는 다크 상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누릅니다. 자, 보면은 디폴트 세팅 Will track effect the next time You'll restart CDMAX 되어있죠. CDMAX를 제 시작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V-Ray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상단에 보면 아이콘 모양들이 약간 좀 낯설죠. 이것은 블록화 아이콘들이 약간 블록화 되어있는데요. 이게 좀 낯설기 때문에 저는 AME 라이트 환경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있고요. 자, 레드셋업 버튼을 누르면 V-Ray로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제 편집기는 아껜 디자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역시 앞에서 갱고창이 되었죠. 맥스를 제시량했을 때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레드셋업장 여시고요. 자, 우선 V-Day 항목으로 갑니다. 좀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글로벌 스위치나 또는 컬러 맵핑이나 이런 부분의 부분은 베이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드반너드, 익스포트 즉 세 가지 모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클릭할 때마다 아래 옵션이 좀 달라지는 걸 수가 있죠. 이걸 기본 부분, 고급 부분, 전문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직, 어드반너드, 익스포트 이렇게 나간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고급 또는 중급 이상 이렇게 됩니다. 어드반너드라는 말이 원래 고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익스포트는 전문가 모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베이직 모드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옵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드반너드는 거의 모든 옵션들 다 표시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모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주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되는 옵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모드이기 때문에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V-Day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떻게 렌더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뭐랄까요? 프로그래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렌데로 이態